어? 뭐야 윤감 으어어엇! 야 뭐야 고순가? 한명이 안오냐 어우 차이니즈 어우씨 한명이 좀 고인거 같은데? 새우를 먹어주세우 라임 지르고 라임 지르고 새우를 먹어주세우 오우 야무진 라임인데 마지막 피스 애니프사 그 다음에 일본어까지 상당히 매서어보입니다 한번 가보죠 쭈쭈! 쭈쭈쭈! 쭈쭈쭈! 자 빨리 레이지 레이지 뭐 일로 가는데? 어?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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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가자! 깔끔하고 배고기야? 깔끔하게 넣어줍니다 미드! 아 깜짝이야! 아 깜짝이야! 아 조졌다 이거 리드미컬하게 하지 못 어! 아니 거기 왜 템이 떨어져있지? 못 넣었네 가자 왜 거기 메디킷이 있냐? 못 잡을 뻔 했는데 스페이스 누나가 템을 집어버렸 굿 야 이번에 매섭다 칼났다 장난 아니야 포레스 이 미트 오 마이 갓 시계 오우야 조졌네 야 고맙다 이거 좋아 미리 부순거 좋아해요 오 놓쳤다 잘못봤다 누웠네 차들어가자 이 영감님부터 왜 위로가지? 뭐 도망갈 곳이 있나 여기? 쭈쭈 아이고 뭐야 조졌다 조졌다 오하 나 위치를 놓쳤어 아 지렁맨은 어디있니? 이루와라 쭈추우사나! 쭈쭈쭈추우사나! 그 다음 일단 빠르게 널어! 시간이 없다 재수수 놀라까기야 이거 큰일났어 널어 아오지 보내주고요 아오지 답은 캠핑인가? 호수와 쏙 이것도 잘한다 갑자기 갑분싸가 됐네 뭐지? 어어어어어 쭈쭈쭈쭈쭈 쭈쭈쭈쭈 야 뭐야 고순가? 이야 방금 좀 애졌다 일단 한 대 맞아 어 어 여깄네 한 번 더 페이킹 끝! 넌 들지 않는다 알았나? 넌 안 들어 쭈쭈 쭈쭈쭈쭈쭈쭈쭈 쭈쭈쭈쭈쭈 쭈쭈쭈 넌 들지않아 왜? 넌 그게 있잖아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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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일길 가 가서아아악 올길 가 가서아아아아아아아악 쭈쭈쭈쭈 으으으읐 쭈쭈쭈 짜나! 뭐야 이거 다음 다음 나오고 한 칼찌는 4핑만 있지 야무지게 널어야겠다 야무지게 널어야지 으아아아아아아 저 영감님은 맨 마지막에 시체를 찾아야돼 빠르게 어? 나니? 망기 아이 깜짝 놀랐네 쉔 좌단? 베이비 그 야무지게 놀고요 얍 어? 윤감 너는 웬만하면 안들꺼야 알았나 넌 안들건데? 내릴 수 있다고 들었어요 타이밍이 맞게 뭐 그게 있다고 들었어 띠잉 떠가지고 띠잉 떠가지고 지금 내리면 돼 그럼 못맞게 할 수 있지 그거 그거 뭐냐 칼찌 그거 어떻게 막아요? 이 정도면 됐나? 된건가? 이제 이제 됐겠지? 이거 순식간에 구하고 또 쇼할 수 있어 저거 죽으면 널자 짤짤이 계속 옮기면 도망가요 짤짤이 계속 옮기면 도망가요 짤짤이 계속 옮기면 도망가요 짤짤이 계속 옮기면 도망가요 오 이 근처 갈고리 저기 앞에 하나 있거든? 됐어 가자 됐어 가자 으어아이 역시 개구멍 찾았나? 누가 여기나 해보자 세우멘 우르르 여기나 너 꽂았던가? 아... 사뢰 앙구르르 망치! 망치! 망치!! 그랬다 걔난 쭈요요요요오오!!! 어마 recognized. 쥬쭈쭈 어어 새우를 먹어주세요 고생 했고 지우구오는 길이아 어 아 죄송합니다 시청자에 쭉 알았으면 좀 더 스마트하게 대해주는건데 몰랐OS 에? 저의 눈이 잘 안될지 않나? 아, 디즈? 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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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!